안녕하세요 해피지영의 아로마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로마다라피스트 해피지영이구요 이 방송은 CPTG Certified Pure Therapeutic Grade 공인순수치유 등급의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서 병을 극복했거나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분들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활용법을 공유하는 사랑방 같은 곳이에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하여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소망하며 개인의 건강은 환경, 음식 식습관, 영양, 운동, 마음가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병의 진단이나 치료의 목적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피지영의 아로마사랑방 아로마테라피와 자연치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게스트로 제가 심리상담 전문가 이현서 씨를 초대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 전문가 이현서입니다 네 반가워요 현서님 제가 현서님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현서님은 가장 특징이 뭐가 있냐면 갑상선암 사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로마테라피와 스트레스 매니지 그 다음에 음식 식이요법 이런 걸로 자연치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아주 특이한 점이고 또 우리나라의 아로마 심리상담 심리상담에 아인슈타인이 될 테야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아주 상담에 전문가시면서도 은혜를 입으신 뭐라고 하죠? 아까 표현이? 약간 탤런트 가진 그런 부분이요 상담 마인드 리딩적인 부분으로 했어요 네 상담 마인드 리딩 쪽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제가 아까 이런 걸 여쭤봤어요 많은 분들이 현서님한테 공통적으로 묻는 게 뭐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레시피를 물어봤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현서님 그래서 갑상선 사기를 얼마만에 완치 판정받으셨죠? 제가 1년 만에 완치 판정받았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죠 말기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해요 사실 최근에 저도 나름대로 암인데 사기도 아니고 연기네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연기에 작은 경부암이었는데 최근에 완치는 아니지만 정상 연기가 아닌 암이 아닌 걸로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완치도 아니지만 1년 반 좀 지났는데 그거에 비하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이런 최근에 그 소식을 저도 듣고 저는 나름대로 되게 마음이 안정됐는데 그 전에 약간 마음이 너무 약간 불안하고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주위에서는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된다 그러고 또 전이가 될 이런 생각이 진짜 전이할 것도 없지만 암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마음이 좀 약간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사귀면 정말 놀라운 말기암이면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수술을 병원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수술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이면 어... 무슨 말해보세요 아 제가 이제 암을 처음 알게 된 게 제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월호 그 일이 있었을 때 제가 그때 봉사활동을 하러 이제 내려갔었는데 내려가기 전에 목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검진하다 보니까 어? 뭐가 이상하다고 이거 세침검사 암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사를 받고 내려가서 이제 하고서 왔는데 이제 암인 걸로 판정이 났고 암도 4기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빨리 대학병원 쪽으로 가라고 이제 리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갔다가 혹시 오진인가 싶어서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은 제가 다 갔었거든요 정말요? 다 동일하게 이건 대체 의학으로 할 단계도 이미 지났다 수술 당장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처음엔 제가 이제 수술 날짜를 다 잡아놨었거든요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는 걸로 하고 다 잡았는데 경동맥으로 올라가는 부분까지 퍼졌다고 해서 거기를 이제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경동맥은 아시다시피 대체 의학 쪽 공부하신 분들이면 거기 건드리면 되게 위험한 부분인데 거기를 수술한다고 하고 남들보다 수술 시간이 두 배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서도 당연히 쓰고 들어가야 되고 각서가 뭐였죠? 내용이? 어 이제 수술이 그렇게 좀 복잡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냐 뭐 이런 각서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는데 수술을 안 하면 몇 년 살 수 있냐 물어봤더니 갑상선은 그래도 전이가 좀 느린 편이라 2년 정도 살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수술을 안 하게 되면 6개월 이후부터 말을 못하게 되고 암 크기가 제가 거의 4cm가 다 됐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경동맥을 자르게 되면은 이게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서 지내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술을 하다가 제가 성대가 좀 얇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게 되면 직업적인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 생각하다가 그냥 2년 동안 그냥 좀 신나게 그동안 일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신나게 좀 지내볼까 싶어서 그냥 안 하고 그때부터 이제 대체의학 쪽으로 알아보던 중에 아로마를 원래 아로마는 쓰고 있었지만 그게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은 저도 몰랐던 거죠 그때 썼던 아로마가 지금 쓰고 있는 아로마 같은 아로마였어요? 네 그래서 프랑킨센스라고 이제 책도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하니까 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킨센스 먹고 식습관에 제가 빵 위주 식사였었거든요 밀가루 엄청 좋아해서 그랬는데 식습관적인 부분에서 밀가루랑 커피를 완전히 끊고선 자연식으로 대체해서 먹고 그렇게 1년 동안 관리를 했었네요 와 대단한데요 저도 그 나름대로 연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안 했는데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열심히 딱 끊고 한 거예요? 네 독하게 해야 되네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대체의학 쪽 공부하신 분이셔서 원래 예전부터 늘 항상 잘 챙겨 먹고 약 많이 먹지 말고 얘기했는데 제가 양방의학의 거의 신봉자였기 때문에 그냥 병원 잘 가면 되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그제서야 아 이게 병원에서 이 정도 크기면은 한 10년 전부터 발병의 징후가 보였을 거라고 하는데 그걸 못 잡아낸 거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그 당시 땐 육안으로 보기에도 목이 좀 엄청 그 여자인데 목젖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엄청 부어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병원 가서 검사 검진 받은 적 있었어요? 제가 종합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받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 징후를 못 알아냈다는 게 좀 이상하고 사실 이게 목이 갑자기 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한창 일 많이 하고 그랬을 때가 이제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됐는데 그때 공부하고 일하고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자연스레 면역력 떨어지고 약을 제가 많이 먹고 살았었거든요 그때 무슨 약 먹었어요? 왜요? 생리통이 엄청 심해서 생리통 한 십몇 년간 달고 살았기 때문에 일반 생리통 약이 듣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엄청난 등급의 진통제 병원용 진통제를 먹어야지 제가 버티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을 좀 많이 먹고 살았거든요 병원 검사도 검진도 많이 받으러 다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가 면역 파괴로 인한 급성적인 부분으로 이제 됐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구나 그런 양녀 같은 거 많이 독한 거 맨날 항상 먹고 하니까 그렇구나 그 뭐지 생리통 있었던 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생리통이 제가 이제 14살 때부터 계속 이제 30이 될 때까지도 계속 있었는데 그냥 아픈 수준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실려가야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엄청나게 먹어야지만 병원 안 가는 건데 그거를 타이밍을 좀 놓치면은 이제 구급차에 실려서 이제 매달씩 갔었거든요 근데 자궁 검사를 했는데 자궁은 또 깨끗하대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혹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이 제가 밀가루 음식이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밀가루 음식이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글루텐 성분이 장에 끼게 돼서 장이 늘어져서 그 늘어진 장이 난소 쪽 건드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생리도 불규칙하고 생리통증도 심했는데 밀가루 음식 끊고 나니까 끊고 아로마 쓰고선 그거는 그 달에 바로 고치겠거든요 좀 억울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진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몸은 그렇죠? 그 막 10년 동안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딸랑 한 달 만에 없어지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몸 인체에 신빌한 와 대단한데요 그렇죠? 억울하겠네요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 듣고 아 밀가루 음식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정말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밀가루가 거의 GMO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된 그런 밀로 이제 만들었을 거고 또 한국에 들여올 때 방구 제며 뭐 살충 제며 한금 뿌려서 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을 막 맨날 넣어줬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그랬고 그리고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직업을 심리 쪽으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원래 본인 힐링이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제일링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공부하고 또 성향적인 부분으로 엄청 몰두하는 성향이 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혼자 굉장히 많이 받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해소가 안 되니까 또 질병적인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면역력이 확실히 엄청 떨어졌었어요 그랬구나 그러면 보자 그러면 이제 아로마를 알아서 아로마가 암에 좋다는 걸 이제 누가 얘기해줬죠? 일단 그 당시 때 이제 도테라라는 회사를 알게 됐는데 거기서 그런 메디컬 개념으로 아로마를 가르쳐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세포 변형에 도움이 된다 아로마가 프랑킨센스가 또 암에 도움이 된다 그러고 제가 펀메드라는 의학 논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에 프랑킨센스 치면은 관련 논문이 쭉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이제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는데 유향 성경색에 나오는 유향인데 유향에 대한 치료적인 내용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말기암이고 이제 수술도 결정 안 했다 그러면 한번 해볼 거 다 해보자 해볼 만큼 근데 해볼 거 다 해서 제가 낳은 아주 좀 기적적인 케이스죠 음 그렇구나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거를 자연치유로 아로마로 이제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주위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어 일단 저희 어머니 빼고 모두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엄마가 이제 병원에서 이래 이래서 수술 안 시키고 일단 이제 자연치유적인 부분으로 하겠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병원 의사분이 혹시 이제 그 당시 때 한창 이제 세월호로 인해서 구원파 종교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혹시 구원파세요?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저희 그런 거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반대했었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엔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병원도 워낙 좋아했던 타입이기 때문에 근데 수술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리스크가 아무리 생각해도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좀 알고 난 다음부터 그냥 이제 내려놓고 결정 지은 전부터 좀 저도 강경하게 그럼 제가 그냥 일단 해볼 만큼 2년 동안 일단 시간이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결정하게 됐었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레시피 물어볼 때 레시피가 뭐였나요? 이렇게 힐링이 된 그 레시피와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진행을 할 때 제가 처음에 배웠던 건 아로마가 이제 한 방울에 70배, 80배 이상의 한약의 70배, 80배 이상의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배웠는데 소량씩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좀 무모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에 타서 먹을 때 500ml 이제 거기에 한 한두 방울씩 타서 이렇게 물 수시로 하루에 거의 한 4리터 가까이 먹었던 거 같아요 물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먹고 이제 식습관은 저한테 제 체질에 안 맞는 건 전부 다 제안을 했는데 밀가루 음식부터 그 다음에 이제 커피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 용도로 하루에 8잔씩 마셨거든요 그래야 이제 졸음 같은 것도 안 졸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싹 끊고 건강 식단으로 바꾸고 또 제가 체질이 이제 찬 기운이 있는 체질이기 때문에 찬 음식 라인 다 안 먹어서 돼지고기부터 이런 것도 다 끊었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그 당시 때 좀 먹을 게 많이 없기는 해서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효소유산균이라고 해서 효소유산균 이제 독일 난치병 전문 거기서 임상이 있어가지고 암 환자들도 먹는 유산균을 알게 돼서 저희 어머니가 공부하셔가지고 저 엄청 먹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베이스는 식습관 고치는 거 프랑킨센스 그 다음에 효소유산균 이게 이제 처음으로 진행이 되고 디퓨저 같은 경우는 온가드라는 디퓨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면역력 쪽에 도움이 많이 되는 아로마거든요 그거를 디퓨저를 한 5대 정도 저희 집에 돌려서 공기정화에도 신경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 아 그렇구나 거의 24시간 매일 그냥 온 동네에 다 이 공간으로 한 거였어요? 네 아 그랬구나 그거 했을 때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땠어요? 제가 명연이 굉장히 극심하게 나왔었어요 일단 처음에 목에 약간 반점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암 퍼진 부위랑 이제 아랫배 제가 장이 늘어졌기 때문에 자궁하고 아랫배 쪽 장 쪽이 안 좋았기 때문에 딱 목하고 그 부분만 두드러기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만 해요? 어 일주일 만에 바로 쏟아졌어요 일주일 만에? 네 제가 또 많이 먹기도 했고 유산균도 굉장히 많이 먹고 프랑킨센스는 얼마만큼 얼마나 자주 이렇게 했나요? 음 일단 처음에 그 디퓨저 틀 때 온가드에 또 프랑킨센스도 넣어서 이제 하기도 하고 그 물에 타서 먹기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거의 한 병 정도 쓰는 격으로 좀 많이 썼었거든요 매일 이제 목 쪽에 바르기도 하고 다른 아로마는 쓰진 않았었어요 혹시 이제 좀 전이 그런 부분이 아로마 테라피가 좀 순환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제가 검증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프랑킨센스만 썼는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가려움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밤 10시만 되면 엄청 가렵더라고요 근데 손 닿으면 이제 좀 안 좋을까 봐 장갑 끼고 자꾸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한 달 동안 이제 그게 지속이 되고 지날수록 제가 이제 나중에는 암 환자들이 많이 먹는다는 디디알 아로마 테라피 그 디디알 프라임도 먹었거든요 디디알 프라임은 언제부터 먹었죠? 몇 달째부터? 한 2주 지나서부터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거 먹고 나왔을 때는 아침마다 이제 나무 껍데기 같은 거를 제가 가래로 막 뱉기 시작했거든요 악취도 되게 심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죽은 조직들이 다 나오는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코크기가 좀 주는데 이제 두드러기는 굉장히 심했거든요 너무 가렵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마지막쯤 됐을 때 화장실인데 뭐가 이렇게 울컥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뱉었는데 이제 핏 덩어리가 나오더라고요 검은색 핏 덩어리가 나왔는데 주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명연이 끝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 사이에 그런 것들이 다? 한 달 사이에 이게 다 제가 좀 많이 먹었어요 특히 효소유산균 같은 경우는 보통 분들은 하루에 한 번에 두 포씩 해서 하루 여섯 포로 정해져 있는데 저는 그냥 뭐 20부 40부 되는 대로 이제 막 먹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강한 면역 감안하고서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와 멋지다 너무 멋져요 한 달 만에 그렇게 막 막 쏟아내고 막 안 좋은 거 막 나오는 게 아 정말 인체의 신비를 하는데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하고 좀 약간 이제 편해지고 나서 그때는 어떤 식으로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했었어요? 네 똑같이 했는데 이제 유산균 먹는 비율 조금 줄이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아로마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암에 도움되는 아로마가 프랑킨센스 말고도 클로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많이 해주고 제가 체온이 좀 또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암 환자들은 체온이 좀 낮아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저랑 시나몬 가지고 조격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구나 조격할 때 몇 방울 넣었어요? 조격할 때 한 두 방울씩 넣어서 진행했었어요 조격은 아침에 했어요? 저녁에 했어요? 저녁에 그리고 클로브랑 다른 애들도 이제 그 암에 좋다는 걸 알고 걔들은 어떻게 썼어요? 그 경우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사실 이거는 거의 1년 막바지 됐을 때 했던 방법인데 캡슐에 넣어서 좀 먹기 시작했어요 캡슐 넣는 거 그 전에 모르고 있었어요 잘? 네 그 전까지는 처음 초창기 때는 먹을 수는 있는데 캡슐 자체를 이렇게 막 많은 양을 먹는 거니까 꺼려했었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근데 나중에 이제 어 뭐 이렇게 많이 쓰고 많이 하고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DDR 프라임 보시면은 캡슐에 이렇게 꽉 채워져 있으세요 그래서 어 뭐 그럼 채워서 먹어도 되겠네 싶어가지고 먹었는데 확실히 효과는 더 좋더라고요 아 그렇게 느꼈어요? 네 그 저도 최근에 어떤 간호사분이 놀러 와가지고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그 클로브를 캡슐에 넣어서 먹는 거를 많이 한다고 외국에서는 미국은 더 빨리 됐으니까 도테라가 8년 전에 나왔으니까 그쪽은 먹는 게 가장 강하다 여러 가지 아르몬 테라피 중에서 먹는 게 가장 강력하니까 중요하다 이런 걸 많이 알고 있나봐요 그래서 그 몸 아픈 분들이 많이 사용했나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로브를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항산화 지수가 되게 높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그러면 클로브를 캡슐에 얼마만큼 넣어서 먹었어요? 그때 이제 프랑킨센스가 거의 주였기 때문에 프랑킨센스 한 3방울 채우고 클로브 5방울 채우면 그 주 딱 꽉 차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거의 유지 개념 이제 암은 1년 만에 이제 더 이상 그 암세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혹은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면역력 관리 때문에 그렇게 좀 챙겨 먹었어요 아 그렇게 어떻게 생겨봤어요? 아침 뭐 아니면 저녁 어떤 식으로요? 식후에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 3번이 없었어요 아 19, 30분 이런 식으로? 네 약처럼 먹었어요 약처럼? 오케이 아 저도 요즘에 그런 식으로 먹긴 하는데 좀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먹긴 하는데 열심히 약처럼 먹어야 돼요 진짜 네 그쵸? 와 그래서 1년 뒤에 병원 가서 이제 완치 판정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어 너무 좀 믿기지도 않았는데 역시 이거였거든요 제 판단이 나쁘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행히 나 수술했으면 어쩌면은 오히려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생각 들었었어요 그랬구나 아 너무 좋네요 그 중간에 뭐 이렇게 약간 두렵거나 아니면 의구심이 생기거나 막 그런 건 없었어요? 음 그 수술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던 딱 그 일주일 시기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어머니는 너무 태평하신 거예요 별일 아니라는 뜻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 제가 너무 심각해서 엄마한테 뭐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엄마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나는 수술 안 해 나 같으면 수술 안 하는데 너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수는 없어 이래서 저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안 할게요 하고선 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의심 가진 적은 없었어요 아 근데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 혹시 뭐가 있었나요? 좀 이거는 약간 느낌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병원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걸 안 했을 때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 느낌상 이거 하면은 뭐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직관이 좀 그때 되게 강하게 오더라고요 아로마는 또 제가 워낙 좋아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유 얘기긴 한데요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 암센터에 암 환자들 미술치료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놀러 갔었거든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미술치료 이제 알려주시던 교수님이 알고 보니까 예전에 루게릭 환자셨대요 그런데 수술 없이 루게릭 완치하셔가지고 그렇게 미술치료 일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투병 당시 때 그림을 그렇게 그리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으신 케이스거든요 신기하네요 아 이게 진짜 있구나 난치병이 나은 사람이 있잖아요 수술 없이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엄청 희망을 가졌고 또 그분이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데 전혀 암 환자 같은 모습이 아니다 제 아로마를 썼기 때문에 멘탈적인 부분도 굉장히 잡을 수 있었던 게 있었고 훨씬 혈색도 되게 굉장히 좋고 제가 말을 안 하면 사실 암 환자라는 걸 모를 정도였었으니까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확신도 생겼고 그때 당시 때 이제 아로마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게 왜 안 알려져 있지 이럴 정도로 암에 대한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외국 논문 사이트라든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네 그렇죠 제가 쇼노트에 쇼노트가 뭐냐면 그 약간 구체적인 글 남기는 부분인데 거기에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그 펀매들 사이트는 영어로 되어 있고 또 제가 최근에 만났던 간호사 선생님이 한국어로 된 것도 있나봐요 저한테 링크 보내줬거든요 그것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청취자분들은 그거를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유서치료를 열심히 하셔서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서님 이제 몸이 건강해져서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었는데 살아 다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마음이 좀 남다른가요 어떤가요 예전과 살았던 방식이나 패턴이나 그런 게 다른 점이 있나요 사실 저는 그 투병 당시 때문에 제 성격이 변하고 이런 거 잘 몰랐거든요 일단 낫는 거에 집중하는 것 때문에요 근데 지금 이제 맘이 나은 지 제가 한 3년이 이제 다 내가 없냐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성격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었어요 하루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투두리스트 정해서 그대로 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되게 예민하고 되게 까탈스러워 깐깐하고 완벽주의자? 완벽주의자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도 사실 그런 성향은 조금 있긴 한데 제가 이제 투두리스트 이런 거 작성하진 않고 그래요? 네 확실히 좀 멘탈적인 부분에서 강해진 부분이 있고 시야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좀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는 그 미래적인 부분에서 아 나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포커스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상담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은 대부분 뭐 고민이 금전 취업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 이런 패턴들의 문제가 많은데 딱 그 한 문제에 좀 항상 거기에 매여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저한테도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더라도 항상 그 이론적인 부분으로 풀어서 얘기하고 공감적인 부분에서 제가 의외로 되게 약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부터 동감이라고 해서 그 사람하고 동질시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공감이라 해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돼 공감하는 이게 좀 많이 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로마로 제가 새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얻게 된 하나의 또 자세이지 않은가 싶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자세요? 요즘에는 이제 아로마랑 또 제가 컬러 테라피도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로마랑 컬러 테라피를 접목해서 수업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뭐 콜라보 작업 이런 거 해서 이제 상담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상담 개념보다는 아로마를 통해서 이제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 심리적인 부분을 케어하는 일을 하고 있고 예전에 상담이 고려대 쪽에서 일했다 그랬지 않나요? 그때는 어떤 상담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 그 직원처럼 들어간 부분이었기 때문에 검사하면 심리검사지 분류하고 그거 코딩해서 이제 그런 해석적인 자료에서 알려드리고 이런 일을 했었고 그때 한 상담의 내용과 요즘에 아로마를 접목해서 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나요? 어때요? 음 지금은 확실히 다른 게 제가 예전에는 그 아시다시피 그 예민하고 깐깐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론을 절대 벗어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로마 향을 통해서 그 향이 가진 특성적인 부분 사람한테 어떻게 뇌에 적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향이 다 다른데 단순히 와 뭐 향이 호불호 이런 개념보다 그 향이 주는 에너지에 끌리는 그런 걸로 사람들이 다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 내면을 조금 더 빨리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검사 도우가 있어야지 해석이 가능했던 부분이라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라포 영상이 좀 빨리 되는 편이에요 음 그렇구나 그런 건 어떤가요? 갑자기 궁금한데 예를 들어 뭐 다한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금에 다한증을 이제 리서치를 하니까 뭐 라임, 패티그레인, 클라리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어떤 분이 직접 향기를 못 맡으니까 대충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왠지 내 느낌에 그냥 보내서 하는 것과 향기가 많아서 자기가 끌리는 거에 대해서 자기 몸의 반응이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사가지고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향기 맡고 고르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 심리상담을 할 때도 그런 게 그 심리상담 당연히 향기가 끌리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런 신체적으로도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가 좋다고 나온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향기가 끌리는 게 더 몸에 잘 받을까요? 아니면 그런 상관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일단 저는 이제 마음하고 몸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문제가 결국엔 신체적으로 또 드러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 향기 치유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감정을 먼저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원래 이제 병의 순서가 마음에서 오는 파동에서 기를 이제 기 단계로 가고 기에서 맡기면 혈이 뭉치게 되고 혈에서 이제 더 진행되면 병 단계가 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병 단계는 병원 가서 다 치료를 할 수 있고 혈이나 기적인 부분은 한의원에서 치료가 가능한데 마음적인 부분 그 파동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고 스트레스 그냥 간과하시면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파장 같은 영향을 줘서 몸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그 마음 감정부터 먼저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케어가 훨씬 이제 근본적인 케어가 가능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향이 끌린다는 거는 신체적으로도 필요하지만은 제 소견으로는 마음적인 부분하고도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아 그렇구나 와 그렇구나 네 알았어요 그러면 현서님은 그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암이 나왔는데 워낙 이제 대체 의학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고 그런 이제 소견적인 부분에서는 저보다 더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심리 쪽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 원인 중에 한 파트인 심리적인 부분에서 아로마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도움이 될지 케어에 있어서 도움이 될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울증이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가 되게 심심치 않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병원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병원을 가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는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사람들이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좀 더 쉽게 마인드 헬스 같은 멘탈 피트니스 같은 개념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로마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려주고 교육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제 주위에도 약간 우울증이 있거나 뭐 이렇게 화병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냥 향기만 좋은 거를 그냥 디퓨싱 한다고 도움이 될까? 이런 약간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한다고 다 도움이 되나? 아니면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리 상담을 받아서 어떤 그런 것들을 꺼내서 해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접근한 게 있다고 하고 향기를 막고 집에서 마음 편해지고 이런 거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상담을 그동안 임상 진행하면서 낸 결론은 상담을 상담만 받을 때랑 또 아로마 테라피만 할 때랑과 다르게 이 두 가지를 같이 접목했을 때 훨씬 더 치유 속도가 빨랐거든요 그래서 회기수 같은 경우에서도 보통 이제 상담 같은 경우는 십회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십회기 가는 부분에서 좀 더 같이 병행했을 때 자신의 이제 이슈 같은 게 더 빨리 드러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건 같이 접목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향에 대한 컨설팅도 좀 받으시고 내가 왜 이 향이 끌리는지 그거에 대한 또 감정적 기전을 연구해서 집에서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 나한테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향이 맞았던 부분이구나 알고선 테라피 하시는 거랑 아닌 거랑은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된 테라피 심리적인 테라피를 하시려고 하면은 두 가지 접목하시는 게 좀 빠른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제 극심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가볍게 겪을 수 있는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한 코멘트와 함께 아로마를 집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은 예방이 잘 되겠죠 음 그렇구나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분 중에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머니가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막 의심하고 딸을 그리고 되게 약간 부정적인 말만 많이 하고 이러니까 되게 힘드신가 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가이드를 해줘야 될까요? 이런 분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다른 논문들 중에 치매나 이제 알츠하이머 쪽으로 아로마가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 많이 진행되신 경우에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초기 이제 증세 때는 라벤더 같은 경우가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는 논문이 발표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적용하시면 이제 그런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오시는 부분이 좀 많이 완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케어하시는 가족분들 자체도 이분을 환자로 보시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아서 주관적인 감정이 이입돼서 나를 너무 지치게 한다 이 순간적으로 해서 같이 다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로마를 쓰시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실 때 저 사람과 나하고의 객관성을 잊지 않는 거 이런 부분에서도 아로마 테라피가 좀 잡아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같이 쓰시는 걸로 적용하시는 걸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분 같은 경우에 본인이 있고 어머니가 있잖아요 본인도 되게 힘들어 하고 이러는데 그 가장 최상의 어떤 그분들 두 분을 위해서 가장 최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음 일단 아로마를 적용을 하실 때 이제 디퓨저를 항상 틀어 놔 주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그 케어하시는 가족분이 먼저 상담을 받으셔서 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일단 환자와 케어자라는 그 인식을 더 생각하시고 대하셨을 때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좀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고 사람끼리 그 감정 부딪히는데 또 아프신 분이기 때문에 부딪힐 때 더 스파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로마 테라피 향을 맡으면서 이제 그런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게 이게 감정을 먼저 불러일으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뇌가 이미 이제 막 스트레스 호르몬 나고 코티졸 많이 분비되고 이랬을 때 아로마가 이제 흡입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치도 낮춰주고 시상화부라든지 변연계 쪽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오래 끌고 가지 않게끔 생각적인 부분에서 이제 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스스로한테 테라피 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아로마 같은 경우는 뇌에 바로 또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도 그런 이제 과한 행동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가 아주 좋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러면 현사님이랑 상담 받는 게 참 좋겠네요 그쵸? 아 상담도 필요하시죠 이제 아로마 테라피를 그냥 어 이게 그냥 좋은 거래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아 이게 이런 부분으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또 힘들었던 마음을 또 더 잘 보일 수 있게 해서 스스로의 문제는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해답을 찾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상담자가 상담이 치료자라기보다는 그 마음 안에 있는 해답을 좀 찾아가는 데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담 받으시는 거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부분 네 저도 힐링하면서 상담을 받았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힐링을 했는데 상담을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약간 자주 주기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그러면 현사님한테 이런 심리 상담 받는 것도 그냥 한 번 와서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뭔가 레귤러리하게 받는 게 낫지 않나요? 네 일단 모든 문제가 하루에 한 번에 끝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몸이 아픈 것도 낫는 주기가 있듯이 마음도 한 가지 이슈 해결하는 데는 또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문제가 나오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왜 힘든지에 대한 그 원인을 찾아가는 데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해진 횟수는 10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10번 정도 상담을 받으시는 거를 기본 섹션으로 잡아놓고 거기서 이제 종결이 또 빨리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 차이는 또 있고요 아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보통 현사님이랑 상담하고 싶으면 어디서 상담을 하고 혹시 가격 같은 것도 여쭤봐도 되나요? 일단 상담할 수 있는 곳은 제가 인천에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 상담실에서 이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내년부터는 신사동 쪽에서 상담을 또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소는 두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비용은 1시간에 10만 원 이렇게 책정돼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10회 정도 하는 게 보통 그런 거라면 보통 10회 먼저 이렇게 한다는 마음으로 해요? 아니면 그냥 이럴 식이럴 식하면서 10회를 마음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보통? 처음에는 이제 상담 요청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상담은 상담 시작하기 전에 이니셜 면접을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담이 아무리 좋아도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편안한 교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맞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결정이 최종적으로 되고 나면 그다음 회기부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씩 오면서 10번 잡아놓고선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니셜 그걸 했을 때 뭘 안 맞는 분이 있었어요? 일단 이제 각자만의 상담자들도 영향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상담 이니셜 면접 갔을 때 이분은 이제 너무 힘드신 분이시고 그런 병리학 쪽 정신병리학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병원으로 리퍼 시키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극심하신 분들은 일단 병원으로 보내는 게 맞는 부분이고 또 이제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맞는 분은 제가 상담을 하지만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쪽 분야에 잘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서로 리퍼해 주는 게 이제 룰인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보통 상담 세션 할 때 어느 정도 걸려요? 시간이?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되고 그거 진행은 어떤 식으로 해요? 무슨 뭐 카드가 있거나 아로마가 있거나 색채가 있거나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예전에 그냥 상담으로만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감정 오일이라고 해서 이모셔널 테라피 아예 감정에 특화돼서 나온 아로마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매일매일 시작 전에 이제 맡아서 그 감정부터 먼저 알아본 다음에 그걸 두고 주제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마다 이제 간단한 심리 검사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정보를 또 제가 정보를 받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 부분이 있죠 음 그렇구나 대부분 이제 제 상담에 이제 주된 베이스는 아로마를 통한 심리 테라피이기 때문에 아로마는 거의 매일 쓰인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번에 만났을 때 그 칼라 바트를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거의 그냥 느낌이라고 하나? 기프트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했었는데 그거는 안 쓰세요? 아 그것도 이제 때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고 이제 컬러 상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창남 메이드라는 이제 실 소환팔찌 만드는 공방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대한민국 핸드메이드 1호 이제 팔찌라고 하는데 거기서 컬러 개념으로 이제 팔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같이 콜라보 조인하고 찬우 엠퓨티라는 이제 컬러 테라피 비누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셋이 이제 콜라보 조인해서 컬러 테라피 통해서 기질 찾고선 그 기질에 맞는 비누와 이제 팔찌 추천해서 매일매일 힐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컬러적인 상담은 그때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담 진행하다가 제가 필요에 의해서 중간중간 적용을 하기도 해요 그렇구나 그거 되게 좋았어요 신기한 게 비누로도 그렇게 칼할 테라피를 활용해 가지고 비누맛은 도움이 돼요 그렇게 많이? 아 일단 이제 그냥 단순히 비누가 뭐 세정이나 뷰티 개념만이 아니라 이제 이너 뷰티까지 해서 그 컬러의 비누를 잡고선 몸에 했을 때 그 컬러 파장이 전해지는데 나한테 맞는 기질 필요한 기질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힐링적인 느낌이 많이 있고 좀 예민하신 분들은 그 뭔가 되게 편안해지고 그 단순히 향이나 뭐 비누 질감 때문이 아니라 컬러를 보고선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오 신기하네요 나 써봐야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팔찌도 지금 이쁜 거 하고 계시는데 그 형사님이 했을 때 정말 그런 뭔가 다른 게 느껴져요? 어때요? 다른 분들로 반응은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이제 뭐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팔찌하고 처음에는 이제 나에게 맞는 컬러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희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갑자기 스트레스 받거나 욱할 때 있거든요 그때 바로 팔을 쳐다보면 그 컬러가 시각적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컬러는 사실 빛의 파장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컬러를 보고 있으면은 이 수치가 빨리빨리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뭐 빨간색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드레날린 쪽 호르몬하고 되게 맞물려 있고 초록색 같은 경우는 이제 세루토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인체 건강적인 부분에 호르몬하고도 컬러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데 제가 이 팔찌에 항상 이제 아로마 떨어뜨려서 하거든요 네 힘들 때 많이 잡아주는 역할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오케이 또 사야겠다 궁금하네요 신기하다 오케이 네 그러면 현사님한테 이제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상담 받고 싶으면 어떻게 연락하면 될까요? 제 인스타가 뷰드메르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링크 올려드릴게요 네 링크 제가 올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거기 DM으로 보내주셔도 되시고 카톡 아이디도 메르시현이에요 그래서 카톡으로 신청하시면은 이제 제가 확인하고 서로 이제 이니셜 면접 날짜 잡아서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알았어요 제가 그 링크랑 그 아이디 이런 것들은 초노트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현사님 혹시 다른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음 일단 오늘 이제 해피지형님 만나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했는데 여기가 이제 보이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아늑하고 힐링적인 공간이에요 그리고 아로마 디퓨저 향도 이제 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살면서 힘든 나날이 특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분들이 웃음을 많이 잃으셨어요 너무 각박하고 그리고 물질만능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치열해요 사실 숨 쉴 틈이 없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저희가 한꺼번에 확 바꿀 수는 없지만 이게 중간중간 자신의 삶에서 향기던 컬러던 건강이던 이렇게 자신이 돌아보는 시간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가지시면 그 10분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에 24시간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상은 저는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그 각자만의 타고난 가치와 그 소망과 꿈이 있는데 그거를 잘 펼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네, 참 좋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얘기도 감사하고 아무튼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이게 오늘 그 방송한 소감, 오늘 1호예요 네, 1호인데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이런 거 공유하고 싶은 게 제 완전 본능이라서 갑자기 막 이렇게 마음이 이끌려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떤 소감은 어떠신지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1호라고 하니까 너무 영광이고요 저도 오늘 지영쌤 오랜만에 얼굴 보러 왔다 그리고 제가 힐링 섹션 좀 신청을 했거든요 네 와서 이렇게 방송까지 같이 하고 또 이야기 같이 나누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거 이 팟캐스트요? 네 아, 알았어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힐링의 얘기나 메시지가 있거나 아로마 관련 얘기할 거 있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뭐 거창한 테라피스트가 아니라도 그냥 생활 속에서 쓰면서 좋은 팁들도 얘기해 주셔도 되고 하여튼간 마음 편하게 사랑방처럼 여기 놀러 오셔서 얘기 나누셔도 돼요 마이크가 4개가 있고 7명까지도 8명까지도 같이 봐서 막 수사 뜯을 수 있고 막 이러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신청은 저도 링크를 보낼게요 링크 보고 문자 하나 이렇게 연락 주시면 재미있게 얘기 나누고 좋은 방송 하도록 할게요 네 청소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하트도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다운로드도 받고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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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로마 사랑방에 나오셔서 이야기도 나누고 공유할 것도 있다 하시면 언제든 환영해요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되고요 이메일은 지영 at happy지영.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해피지영.com을 방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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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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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